썰썰썰썰썰썰 밤 안녕하세요. 썰밥입니다. 여러분도 누군가를 짝사랑해본 경험이 있나요? 오늘은 대학생 오빠를 짝사랑하게 됐다는 중학생 제보자 분의 사연을 준비했습니다. 저는 중학교 3학년 여학생입니다. 제가 피아노 학원에 다니고 있는데 어느 날 피아노 학원에 갔더니 처음 보는 오빠가 수업을 받고 있더라고요. 저는 그 피아노 학원을 오래 다녀서 학원에 다니는 애들을 다 알고 있었어요. 그래서 선생님에게 물어봤죠. 선생님, 저 오빠 누구예요? 오늘부터 학원에 다닐 대학생 오빠야. 저는 그 대학생 오빠가 훈훈한 외모에 키도 크고 예의도 바른 것 같아서 첫눈에 호감이 생겼어요. 하지만 저는 그 오빠에게 다가갈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. 일단 나이가 8살 차이나 났고 갑자기 말을 걸면 뜬금없으니까요. 그날부터 저는 피아노 학원을 피아노를 배우러 가는 것보다 대학생 오빠를 보러 갔던 것 같아요. 그러던 어느 날 제가 밥을 못 먹고 피아노 학원을 가게 됐어요. 선생님에게 배가 고프다고 했더니 샌드위치를 하나 주시길래 맛있게 먹고 있었죠. 그 순간 대학생 오빠가 들어왔어요. 오빠의 손에는 초코우유 두 개가 들려있더라고요. 그때 대학생 오빠와 눈이 마주쳤는데 오빠가 웃으면서 초코우유 하나를 저한테 주는 거예요. 이거 마실래? 오빠가 선생님이랑 마시려고 사온 것 같았는데 자기가 먹을 초코우유를 저한테 준 거 있죠? 저는 감사하다고 인사했어요. 감사합니다. 그 일로 저는 그 오빠를 짝사랑하게 됐습니다. 다행히 그 오빠도 여자친구가 없더라고요. 그런데 문제는 저랑 그 오빠랑 나이 차이가 8살이나 난다는 것이죠. 그래서 고백하는 건 뭔가 아닌 것 같아요. 저는 그 오빠가 너무 좋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? 감사합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